솔로 경쟁전 맛보러 가자 나도 후진으로 어디까지 가요? 연막을 펴고 얘 시체를 먹어 일단 장애물을 없앴고 이건 쩔쑤다 어? 어? 맨차 고맙다 차배달을 맞췄데? 어? 어디 가노? 아 진짜 개무섭네 갑자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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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판 치킨 아우 첫판 치킨 맛있게 뜯었고 일단 자 일단 어 그래 너는 내가 1대1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어 알았다 삼촌집 알았다 아 뒤에서 스토밍 났어 아아씨 와아아아 어? 폰 뭐야 저거 오오 뭐야 cg무빙 안돼 잠깐만 아니 잠깐만 배치 망했는데요? 과칸 구한다 제발 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였구나 아 깜짝이야 뒤에 기고 있을 것 같은데 차 탔어 오 뭐야? 바퀴 안 터지냐? 바퀴 안 터지냐? 뭐야 핵이야? 와 이거 핵이다 핵이야 핵이야 이 새끼 이거 ESP다 ESP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지나가는 거를 따라 쏘냐 와 ESP에요 이거 아 리플 보는 거 재밌어요? 오케이 이거 봐 핵이야 핵이야 연마가 들어 에임이 정확하게 따라오네 솔로 아 일단 실버 아 실버 5 나왔네요 아 아까전에 세판 안 날렸으면 이거 이거 지금 17, 59, 29 이거 이 세판 때문에 근데 이제야 비로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안정감을 되찾은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일반 그냥 솔로보다는 훨씬 좀 변수가 많네요 이거 뭐야 뭐하는.. 뭐하는 놈이야 이거 또 뭐하는 놈이야 뭐하는 놈이야 뭐하는 놈이야 또 위에서 어떻게 쓰냐 뭐하는 놈이야 왜하냐 저긴 놈이야 또 그 위에 어떻게 쓰냐 너 그 위에 어떻게 쓰냐 그 위에서 어떻게 쓰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넌 뭐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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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박으로 가즈아 저기 하나 발견했고 하나가 어디냐 네 가즈아 없으니까 저 우리는 초갈도 없었네 얘네도 뭐야 뭐야 빠이빠이 내가 먼저 나갈거지롱 바퀴 터졌는데 바퀴 터졌는데 잘가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늘보다 좀 더 일찍 오겠습니다 점점 바퀴 터졌어요 와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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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